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전쟁 맞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곧 사느냐 죽느냐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노조와의 전쟁 연금개혁도 있고 교육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 노동개혁, 그중에서 노조와의 전쟁 이것을 선포한 셈입니다 어제 원로 기업인 한 분을 뵀는데 그분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쪼록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성공의 시금석이 노조와의 전쟁입니다 아무쪼록 용두삼이가 되지 않고 제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성경 말씀처럼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제를 하고 또 오후에는 관계의 장관들이 따로 또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일정들이 지금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예를 들면 폭력과 불법,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 이것을 저보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방치하면 대통령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 규정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선의의 피해자가 거기 아파트 입주민이 될 수도 있고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 피해의 규모가 그 지역 전체로 번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내가 윤석열 내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 바로 잡으려고 나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타워크레인 기사가 물론 선의의 타워크레인 기사와 그 가족들께는 해당 없는 얘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령 월급이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됐다 그러면 그 돈 말고 가외로 웃돈 뒷돈을 수백만 원씩 뜯어갔다는 겁니다 양쪽 노조가 민노총 한노총 할 것 없이 여러분 힘없는 가게 주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삥 돌아다니면서 돈 뜯는 애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양아치 조폭 건달 왜 전통시장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생선도 팔고 떡도 팔고 하는 그 힘없는 분들 거기 가서 매월 얼마씩 뜯어가는 그러한 것이 형태만 다르게 있었을 뿐 우리 건설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것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겠다 지금 이 시간 아마 표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라는 건 뭐냐 불법 파업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제한하겠다는 것이 노란 봉투법의 골자입니다 최근에 조금 고쳤는데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 그건 그대로 놔둔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은 개인 개인별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고 그 사람 개인이 끼친 손해가 얼마고 이걸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고소고발 해봤자 그걸 입증할 책임이 없으면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건 뭐 그냥 기각되는 거죠 아니 노조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러고 몰려다니면서 집기를 파손하고 이런 것을 아니 회사가 어떻게 그걸 개개인별로 다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한테 그 피해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거였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아 그 고소고발은 그냥 놔두겠어 그러나 노조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은 하지 말고 대대신 노조원 개인별로 각각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자료를 내서 고소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처 총리도 노조와의 전쟁을 이기면서 영국 병을 고쳤지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가 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석탄노조 철강노조 1970년대에 영국의 노조는 영국 정부를 세 번이나 무너뜨린 그런 혁혁한 정과를 가지고 있는 게 영국 노조였습니다 1980년에 딱 들어서자 마가릿 대처 총리가 스톱 불법 파업은 무조건 벌금 내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불법 파업을 벌이면 피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일단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우리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벌였다 그러면 화물연대에게 피해액을 산정하기 전에 일단 벌금 때리는 겁니다 수십억 오십억 백억 이렇게 딱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해액이 발생을 하면 불법 파업으로 피해액이 발생을 하면 그 피해액을 반드시 변상하도록 그것을 마가릿 대처 총리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긴 겁니다 마가릿 대처 총리는 또 두 번째로 뭘 했느냐 어떤 회사하고 노조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마가릿 대처 총리 때 그때 영국의 야당에서는 총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정부가 존재 이유가 뭐냐 지금 저렇게 분란이 커져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빨리 정부가 개입하라 정부가 개입하라는 건 뭐냐면요 노조가 요구하는 돈이 엄청나게 크고 이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의 막다한 예산으로 거기에 일시적으로 변통을 좀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개입하라는 뜻입니다 회사도 살리고 노조의 요구도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마가릿 대처 총리는 노! 이제 정부 개입 그만 회사가 망하든 죽든 지들끼리 알았어요 지들끼리 분쟁은 회사와 노조 사노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해야만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조는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찌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칼을 들고 제 몸을 찌르는 신용만 해도 정부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을 붙잡고 아이 왜 이러십니까 불만이 무엇입니까 봉급을 10% 이상 아이 정부가 보조금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걸 스톱 그 다음에 마가릿 대처가 또 한 일은 가령 이런 불법 파업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민간기업 책임자 또는 공공기관 책임자 정부 투자기관 책임자 이런 자리에 누구를 사장으로 앉히느냐 노조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조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간 그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공공노조 기관장들 이 사람들이 노조가 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장들은 인기가 딱 3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사회적 분란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대과 없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파업업계 대신에 자기돈도 아닌데 뭐 기업이 망하면 자기가 망하나 국가가 망하는 거고 국민 세금이 수조 원씩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공공기관장 3년 동안 딱 끝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이런 커다란 고름덩어리가 돼 있고 이걸 짜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권들이 다 무슨 무슨 전쟁 무슨 무슨 전쟁 뭐 노동개혁 다 부르짖었지만 전부 다 용도삼이 선거가 다가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결기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쪼록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끝을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